이 터널 파이어가 모든 죄인을 불태울 것이다 다시 말하지. 날 봐 이 터널 파이어요, 우릴 보호하시고 괴물을 X되게 하소서 지난번에 내 사업에 끼어들려고 했던 녀석은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발견됐어 무슨 말인지 알지, 치베이? 왜 이리 열을 올려? 그냥 날 선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홍장님, 입 아프게 대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릎 두 짝만 부숴주면 알아서 설설 길 테니까요 야, 게롤트! 반갑군 문제라도 있나? 문제? 문제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없어 그냥 내 세 친구들이 지랄하기 전에 네가 좀 와줬으면 했거든 막 헤어지려던 참이었어, 그치?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지 조만간 보자고 어떻게 된 겁니까? 벼룩 울면 도련변이 새끼한테 겁먹은 겁니까? 제가 처리할 테니 말씀만 하시죠 저 자식 몸뚱아리에 들어있는 걸 꺼내서 전 난쟁이한테 먹이죠 어떻습니까? 다음에 하지, 백작 가자 그래,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굴 들이밀지마 퉤! 에이, 이렇게 삽도 없이 똥통에 목까지 쳐넣게 됐구만 수상한 놈들이군 누구지? 허세가 생선부레처럼 부풀어오른 놈이 공작이야 다들 공작이 새로운 사생아 주니어가 될 거라지만 아직 한참 부족하지 돈, 영향력, 부화, 품위 같은 거 말이야 다른 놈은? 백작이야 별 볼 일 없는 쓰레기지 그 자식만 보면 속이 다 뒤틀린다니까 마카메스는 저런 새끼들을 등뿌리랑 가루 한 보따리만 쥐어주고 탕광으로 내려보냈는데 말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놈들과 사업을 하는 건가? 정확히 그 반대지 에... 그러니까... 게롤터?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말이야? 너도 아는 그 거지 왕초 프란시스 베들렘한테 돈을 좀 빚지고 있거든 빚을 갚아야 해서 괸트에 좀 진지하게 임해보려고 얘기가 점점 재밌어지네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카드 자체를 다루는 거야 가장 희귀한 카드는 요즘 엄청나게 비싸다고 다들 노리고 있다는 게 문제지만 내 수지품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카드가 3장 모자라 게다가 공작의 부하놈들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 나 좀 도와줄래? 알겠어 그 카드들을 한번 찾아보자고 남은 카드가 뭐야? 프린질라 비고 아이센그리 존 나탈리스 다랍게 구하기 힘들다고 공작도 찾고 있지만 아직 못 구했어 잠깐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아니 꼭 그렇진 않아 아마 제드가 갖고 있을 거야 요즘 펜싱을 접고 카드만 다루고 있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얼간이는 나랑 말도 안 섞어 내가 선수 쳐서 엄청 희귀한 스코야텔 카드를 사버렸거든 니가 제드를 만나볼래? 제드... 응 들어본 것 같은데 카드판에선 거물이지 남쪽 벽을 따라가다 보면 가게가 있어 그리고 고마워 게로트 이제 조금이나마 빚을 청산할 희망이 보이는구만 그래 나중에 만나지 졸탄 졸탄 게로트 괜트 한판 어때 나야 좋지 시작하지 삼드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거 받아. 꽤 쓸만할 거야. 넌 카드를 좀 바꿔야겠다. 너무 문제가 많아. 그렇다고 날 놀리지 마. 네가 단델라이온도 아니고 말이야. 네 친구 로치한테 카드를 좀 얻어봐.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이 또 괴물 새끼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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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